제가 목 컨디션이 그렇게 줄 수는 없지만 씨엘 씨는 그래도 매력적인 목소리 긴장하지 않았어 어지러워지 마 어지러워 안 돼 정신 차려 나 니가 너무 긴장하게 막 가지 지금 약간 슬픈 척 하고 해야 돼서 약간 그런 게 그런 거 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언니 가세요 왜 재효 오빠가 안 계시지만 이거 아 왜 안 계시는 거지? 데리날라 가면 멋있는 걸로 죽여버렸잖아 이거는 뭐야 이걸로 죽여버렸잖아 자 자 21 돌자